시험 보시느라 수고했고요. 먼저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학자들 이론은 안 나오고 판례하고 조문 위주로 나오는 출제 경향은 같아요. 그런데 기출 지문 비중이 좀 낮아요. 헌법에서 난이도 조절은 그걸로 하는 것 같아요. 출제 의원들이. 허수는 아닌 한 기출은 다 분석하고 들어가니까 기출 지문 비중을 낮춰버리면 그동안 기출 안 되던 걸 많이 내버리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비해서 우리가 20문제잖아요. 한 두 문제 정도는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은 아니고 그냥 갔다 그러면 1차 때 점수보다 두 개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좀 평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또 평타치로는 만족 못하죠. 그렇죠?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시험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아쉬움은 남기 마련입니다. 해설 강의를 1번부터 해볼게요. 1번은 답이 딱 보이는데요. 그렇죠? 3번입니다. 기출에 많이 돌던 헌법 조문이 나왔어요. 그 헌법 조문에 정부가 제소하잖아요. 정당 해산제소. 그걸 갖다가 전에 기출에서 국회나 이런 걸로 장난을 많이 쳤는데 출제 의원이 똑같이 내기는 좀 그랬는지 다른 직렬하고 다른 직렬에서 국회로 많이 바꿨어요. 법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정당 명칭 사용하는 것도 정당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헌법 8조 1항에 정당 설립 자유인데 설립은 예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는 해산하고 합당하고 분당하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명칭 사용한 것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잖아요. 2번 지구당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제 지구당이 아니라 당원협의회잖아요. 과거에 지구당이 있을 때의 판례인데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 그리고 지구당도 단순히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 이것도 좀 익숙하네요. 많이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안전은 당원될 수 없고요.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에 당원되지 못합니다. 이거 그 합헌 나온 판례도 기억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제가 만약에 수업 중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국민의힘 당원도 되고 민주당 당원도 되면 나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 박쥐라 그런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맞고 있다. 이거 합헌도 나왔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잖아요. 2번도 1번만큼은 아니지만 답은 좀 쉽게 보입니다. 정답 4번인데 그 규아허가 일반 규아 있잖아요. 규아허가 쭉 보면 요건 중에 품행단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품행단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합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 답이 딱 보입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답이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 있잖아요. 1번. 이거 복수국적자를 풀어서 적어놨네요. 그렇죠?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법령 적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국적법 조문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좀 많이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요. 2번. 인지한 국적 취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이어야 되고 출생 당시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되고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적법 조문이고요. 3번은 최신 판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최신 판례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었네요. 그렇죠? 3월달 특강 체계도 있었고 진도별 모고에서도 냈었고. 그러니까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체류한 상태에서 병역 출생 환자. 병역 의무 해소해야만 국적이탈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거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3번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 만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와, 이거 나 보는 순간 그런 느낌 있죠? 3번을 따와 보면 막 망치 맞은 느낌 있죠? 이야, 이 정도면 반칙 아니냐 했는데. 4번이 답인데요. 4번이 왜 틀렸는지 아세요? 4번이. 그 해설지에다가 제가 지금 자료로 아마 수업자료로 해설지가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설지에 지금 8차 개정헌법 96조 제1항을 제가 해설지에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제조직 앞에 중요한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통상조약이 있잖아요. 우호통상항해조약이에요. 현행법 조문도 아니고 과거고 혼종사, 과거 헌법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틀린지. 이거 반칙 맞죠? 반칙입니다. 이거 맞추신 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칭찬해 드릴게요. 이거 맞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1, 2, 3번을 딱 본 거예요. 1, 2, 3번 봤는데 1, 2, 3번이 다 맞는 말 같아. 근데 4번은 모르겠는데 얘가 의심스러워.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보면서 학을 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죽제조직 앞에 중요한 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그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8차 개정헌법 96조 1항인데 현행헌법 60조 1항으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행헌법 조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이라는 말이 있었고 우호통상항해조약이에요. 그걸 통상조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이야기. 1차 개정헌법에서 이게 약간 반칙의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헌법으로 치자면 이게 해임건의 권이에요.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이라는 해임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비교법학적으로 본다면 의원내각제의 어떤 내각 불신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통치구조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에서 통치구조가 빠졌다면 헌정사도 사실은 통치구조에 관한 헌정사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러면 내가 헌정사에 대해서도 통치구조에 관한 헌정사를 수업을 해야 되냐. 그 수업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통치구조를 안 배운 사람들한테 그럼 현행헌법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냐. 고민 좀 더 해볼게요. 만점 방정 문제라서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수도 있고 여기 대해서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되나. 일단 나온 것만 이야기하면요. 이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해임을 갖다가 의결한 거예요. 그래서 현행헌법이 해임 건의로 되어 있어요. 건의로 되는데 옛날에 해임을 갖다가 이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있죠. 싹 다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연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행위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찍어가지고 개별 책임을 진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요 자체가 상당히 좀 쌩뚱맞은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건 통치구조가 있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있는 시험. 거기에서 헌정사 지문으로 떠도 이건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에요. 거의 다 반칙까지 해놔서 아마 만점 방지원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는 요 이야기는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5.16 후대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무소속 국회의원 대거 당선되면 곤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막았었어요. 5차 개정원법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요 이야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1972년 7차 개정하면 유신원법인데 유신의 명분이 통일이었잖아요. 평화통일.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통령 뽑는 기구가 이게 통일주체 국민의히라고 체육관 선거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토론 없이 무기변 투표로 선거하고 여기서 국회의원도 3분의 1을 갖다가 여기서 선출을 했어요. 선출을 했습니다. 유신원법 체제를 물어본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도 여기서 3분의 1을 선출했다. 선거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통치구조 이야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만점 방지용 문제로 작정하고 내신 것 같고요. 출제 의원이. 그 다음에 이제 4번. 각각의 기역, 니은, 디글, 리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답 개수형은요. 저도 모의고사 내보면 아무리 쉽게 내도 학생들은 좁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라도 이게 자신이 없으면 정답은 3번인데요. 옳은 것이 니은, 디글, 리을이고 기역이 틀렸습니다. 기역 이야기는 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게 유보가 근거란 뜻이잖아요. 법률에 근거하면 되는 것이지 꼭 법률의 형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요. 법률 유보 원칙에 포함된 의외 유보 원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 사항은 이건 위문하면 안 되고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 의외 유보 원칙도 법률 유보 원칙에 포함되는 거니까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글은 체계 정당성의 원리인데 체계 정당성의 원리가 어디 있냐. 그럼 우리 법치주의 그쪽에서 마지막 부분에 판례로 넣어놨었는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법조문이 서로 모순 충돌하면 안 된다는 원칙인데 그런데 다른 헌법상의 원칙과 좀 다르다. 이거 위반했다고 바로 유언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인간이 AI도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모순 충돌되는데 그거 전부 다 무효라고 하면 세상에 대혼란 빠진다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리얼 이야기는 소급위법 이야기예요. 진정 소급위법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의조란 4가지 경우만 허용되고 부진정 소급위법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신뢰보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각각의 기억, 니은, 디글, 리얼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 개수형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이야기. 5번에 옳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2번인데요. 이거 기억나네요. 그때 제가 사실관계 썰도 풀어드렸었는데 불체자 갑과 을이 세상에 간도코 불체자만 조신하게 종이 지내지 단체만 들어가지고 시위 주도하니까 경찰이 그랬잖아요. 법무부 니들 이 좀 해라. 쟤들 단속 안 하고 뭐하냐. 그래서 잡으러 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이 판례에서 이제 논점이 많아서 잘 나온 판례였어요. 이게. 거기서 이제 핵심은 저거였죠. 불법 체류가 나쁜 건 맞지만 인간인 건 맞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인정되는 기본권 인정될 수 있다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저 기억나네요. 국가인권위원회란 말 자체가 헌법에 전혀 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진정을 통해서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에 없어요. 이거 기본권 안 받죠. 그 부분이 딱 걸렸네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기본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1번은요. 아동의 어떤 인격권,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장돼야 된다. 이거 기억나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죠.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갖고 가면 까꿍하지 말라고. 내가 만약에 이 앞에 약상 들어서 아루 갖고 가면 나 미친 새끼 아니냐. 오른하고 똑같다.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당도 기본권 주체될 수 있죠? 여러 군데 판례에서 많이 보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요. 여기에 나온 판례가 우리 책에 있긴 있어요. 이 지문이 똑같지는 않은데 어디에 있냐면 결사의자유 쪽에 있어요. 집회결사의자유 해가지고 결사의자유 쪽에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그냥 사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깐 경찰학에서 경찰행정법 좀 배우셨을걸요. 거기 보면 이 주택조합이요. 이 재개발조합이요. 재개발조합이 어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특수법인이에요. 공법인의 성격을 가재. 그래서 우리 결사의자유에서는 이 판례를 이겨간 관계돼서 얘가 일반적인 결사가 아니다. 얘가 특수법인이다. 특수결사다. 그래서 특수결사 같은 경우는 결사의자유에서 말하는 그 결사 단체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판례도 기억나실 거예요. 공법인이나 그의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자는 원래 기본권 주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고권적 행위를 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 활동한다든지 조직법상 국가로도 독립한 고요물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권력 주체와 관계에 지배복종 가기가 승립이 되는 경우 이럴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공법인이다 말이에요. 공법인. 얘가 특수법인이라서 그런데 잘 보니까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에요. 경찰학에서 배운 거. 행정심판의 대상이 뭐죠? 처분 또는 부작이.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처분을. 고권적 행위를 한 거예요. 처분. 처분은 고권적 행위잖아요. 그럼 기본권 주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권 주체 될 수 없습니다. 와. 기출에 잘 안 돈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 최신 판례 아닌가. 최신 판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최신 판례 아닌가. 그다지 최신 판례 안 했고 2022년에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경찰학 지식하고 좀 동원되면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실제 시험장에서 추론이 쉽지는 않아요. 4번은 자신 없는데. 그런데 2번이 좀 익숙했을 거예요. 국가인권위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거래요. 기본권 주체 안 했다. 그럼 그걸로 아마 답을 찾아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우리 경찰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아까 봤던 그 헌정사 그 만점 방정 문제로 보이고 아무리 봐도요. 너무 했잖아요. 그렇죠? 6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6번 판례가 우리 책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있어요. 어느 쪽에 있었냐. 그러면 선거제도 그쪽에서 공무원이 사적 지휘에서 공적 지휘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획행위 참여한 것까지 금지한 거 위헌 나왔었잖아요.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 그 판례인데 이 판례를 갖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돼버린 거예요. 판례를 갖다가 이게 최신 판례도 아니고 꽤 오래된 판례인데 벌써 십몇 년 된 판례인데 이거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국회로 보냅시다. 누구 나쁜 사람이니까 떨어들여야 됩니다. 정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거 출마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자체장이니까. 그래서 공무당인권도 관계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관계가 돼요. 기본권 경합이 일어났는데 어떤 게 더 주된 기본권이라고 봤을 때 지금 공무당인권보다는 어떤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을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당인권을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주된 기본권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봤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최신 판례도 아니고 이 판례가 그동안 나왔지만 이 부분 가지고 나오진 않았어요. 이 판례에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면 기출에 안 돌던 게 나와서 이건 시험장에서 추론을 해가지고 맞추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기본권 경합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서 명화성원칙 위반은 아니었어요. 사적 지위에서 선거운동 경영의 참여까지 금지한 게 이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고 평등권 침해였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그동안 기출은 많이 돌던 건 4번이 많이 나왔어요. 이 판례에서. 그런데 자주 좀 나왔던 판례라도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몇 번 나왔던 판례라도 그것도 최신 판례도 아닌데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그동안 안 나온 걸 내버리면 이건 아무래도 변별력 주려고 어렵게 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잖아요. 7번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7번 정답 1번인데요. 1번인데 이게 우리 책에 있어요. 책에. 책에 있기는 있는데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가 긴급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기본권 제한할 수 있잖아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니까. 그럼 기본권 제한할 때 과잉금조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헌법 76조에서 그 정한 긴급재정경제 명령의 요건들이 있었어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왔어야 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지켜버리잖아요. 그럼 과잉금조 원칙은 준수한 걸로 봐줘야 된다. 이 판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판례를 살짝 말하고 왔는데 과잉금조 원칙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요구는 돼. 하지만 76조 1항의 한계를 단축수했다면 과잉금조 원칙 준수한 걸로 봐줘라.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과잉금조 원칙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죠. 그렇죠. 모든 기본권 제한에는 전부 다 과잉금조 원칙이 준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렸어요.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2번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한 집단행위를 못하게 한 거. 이 판례는 어느 쪽에 있냐면 우리 기본서에서 저쪽 공무원 제도와 공무원 아니고 그쪽에다 넣어놨는데 모든 집단행위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공익에 반하는 그런 집단행위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3번 이야기도 좀 익숙한데요. 어떤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 같은 경우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사람을 가져 놨으니까 하지만 이때에도 과잉금조 원칙이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가 적용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과잉금조 차 적용된다면 이게 기본권 제한 단어방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잉금조 원칙을 그냥 풀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이건 우리 정당 제도의 판례에 있었네요.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하는 분들 이분들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인데 그 밖의 정치단체 그럼 너무 넓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들었었어요. 정치랑 관련 없는 게 우리 삶하고 뭐가 있냐. 거의 다 관계가 있다. 너무 넓어버린다. 이거랑 비슷한 판례가 적어있어요. 초중고등학원 선생님들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이면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한 것 유언났다. 그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개에다 다 체계에 있고 좀 익숙하긴 하네요. 하지만 1번이 말을 갖다 이렇게 살짝 헷갈리게 해서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물론 정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1번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자기가 무과실이라도 구호조치해야죠. 안 하면 처벌한 거 하품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 판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반적 행동 예고 치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기 책임의 원리의 일반는 그냥 뜻을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의 원리.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자기 결정고 있다는 건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돌릴 수 없는 것은 책임 물을 수 없는 것은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책임의 원리. 여기 딱 보니까 우리 연자재 기억나지 않습니까? 연자재. 내가 3살 때 아버지가 지리산에서 빨갱이를 했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기저귀 차고 지리산 올라가서 말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책임의 원리의 배경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물으면 안 돼요. 책임 한정의 원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도 좀 익숙하네. 기출도 좀 나왔었고.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이게 그날 처음 본 사람들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때 이렇게 못 놓죠. 이렇게 놓아서 그날 처음 본 남자의 등이 내 가슴에 닿아있고 처음 본 남자의 가슴이 내 등에 닿아있어. 이런 씨 땡. 이거 뭐 개돼지도 이렇게는 안 한다.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인간의 점성 침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거 기억나네요. 우리 기본서 할 때 제가 막 담배 이야기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만나면 그냥 인웅아 담배 끊어라. 담배는 백혜 무익이다. 제가 아버지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 담배는 겁나게 좋다. 하지만 100배 양부해서 제가 담배가 백혜 무익에 동의한다 치더라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럼 대마초 좀 피는 거 이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니까요. 손 들어보세요. 막 해야 되는 거 기억납니까? 그 판례잖아요. 대마 피는 것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 형사처벌한 거 정당한 제안으로 합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볼게요. 9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렇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와, 이거 기억나네요. 그렇죠? 이거 정치자금법 그쪽에다가 넣어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우원도 후원해 둘 수 있어야 된다. 못두게 한 거 이거 위헌 났던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도 이것도 좀 많이 익숙하네요. 이것도 익숙하다. 이것도 이제 근로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외우자가 외국인이고 국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족급이 안 줘버린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보편적 정의의 원리로 가보자. 이거 위헌 났던 그 판례 이것도 좀 익숙하고요. 3번도 기억나는데요. 국군포로 이야기 미기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본급여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좀 이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참 유교가 참 이게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다 보니까 국군포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인민군 보고 영화도 있었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장동건이 국군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인민군이 돼서 내려오고 이게 막 헷갈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기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 합헌 나왔다. 기억나시고요. 그다음에 4번 제가 이 판례 설명드릴 때 혹시 사회복무요원 출신 분들이 마음에 상처 입을까 봐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저는 육군병장 출신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우리는 집도 밥도 밥도 집에서 두 끼나 먹고 그다음에 교통비도 더 필요한데 봉급이 현역병 똑같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육군병장 출신이니까 이게 그렇게 그렇게 현역으로 가든지 그래서 한 번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현역급여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가지고요. 적절하지 않는 것 골라라 그랬는데요. 1번이요. 책에 있기는 있는데 이 책에 나온 그 판례긴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겸직하려면 그 기관장에 허가받도록 한 거 한 번 나온 거 그런데 그 판례 다른 부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낯설었을 겁니다. 1번이 좀 낯설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직무를 했을 경우 경고하고 경고 누적될 때마다 복무기간 연장하고 그래야지 이게 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합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있는 판례긴 한데 좀 책 그동안 기출 안 돌던 그 판례가 다른 부분이 좀 떠버린 거예요. 맞추신 분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맞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다 보니까 대충 이거 정의에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맞췄던지 아니면 2, 3, 4를 보니까 2, 3, 4가 아는 판례야 우리가 2, 3, 4가 우리 문제 풀 때 여기 객관식의 묘미잖아요. 2, 3, 4는 우리가 다 책에 있고 다뤘던 거잖아요. 2, 3, 4가 다 맞아. 그럼 1번이 답이겠지 이렇게 골랐을 것 같은데 2번 경비원 아저씨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경비업무의 일을 갖다가 시켰다고 해가지고 경비업체 허가 자체를 갖다가 바로 취소해버린 거 너무 세다 그랬죠. 법 위반의 정도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서 유연 났던 거고요. 그 다음 3번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이거 한 번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안마실 속에도 안마사 자격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한 번 나왔던 거고요. 아 4번 이것도 기억나네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음사 자격 부여하지 않는 거 요즘 변시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랑 헷갈리면 안되는 판례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랑 헷갈리나 옛날부터 사시 합격한 사람들 변호사로 그 세음사 활동하던 걸 그걸 막아버린 건 유연인데 이건 변호사 자격 있는 자에 더 이상 자격 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변시 합격한 사람들 세음사 자격 안 준 거 이건 하펀나왔던 그 판례입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11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2번입니다. 이거 기억나네요. 우리가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 검증이나 비판할 때 사생활에 관한 사실 있죠. 공직 근무수에 직접 관계없는 것도 이런 것도 보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납니까? 공직자들 해가지고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학포기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들이 그런 거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언론 보도하잖아요. 그래서 공적 관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도 좀 익숙하고요. 아 1번은 더 익숙한데요 이거?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판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들락날락하는 광장 같은 곳이다. 사적 공간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건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원체로 적용 안 되죠. 대표적인 안전띠 사건도 그랬잖아요. 공적 공간에서. 저것도 기억납니까? 양평군 공무원 해명 자료 선거 유세장 뿌린 거 이런 건 좀 더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공적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서 보도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좀 많이 익숙합니다. 후보자 등록할 때 전과 기록 내기 한 거죠. 실효된 전과 기록이 되도록 한 거 이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는 아니었어요. 유권자의 어떤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 판례 설명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믿으세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행적을 믿으세요. 행적을 봐야지. 말로는 뭔 말은 못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바치려고 선거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될러 가면 말이야 다 잘하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이거 제주라기 한 거 합판 나왔습니다. 아 4번도 기억납니다. 4번 금감원 사 금감원이 굉장히 권력기관이라고 그랬죠. 운행 보험사 증권사 감독한 데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재산등록 업무 부과했는데 이게 저 판례랑 논리가 같다고 그랬죠. 경찰 경사계급까지 재산등록 업무 부과한 거 합판 나온 거랑 같은 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익숙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3번인데요. 요게요. 책에 있는 판례인데 다른 부분이 있던 겁니다. 책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제한이 필요한 영화다. 그러면 제한이 필요한 기준이 뭐냐 법에서 직접 규정했어야지 해가지고 위헌 났다 그랬죠. 그 판례 다른 부분이 나온 거예요. 제한상영가 등급을 법조문에는 제한이 필요한 영화다 해놓고선 그 구체적인 걸 갖다가 지금 정하라고 유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임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한상영가다 그러면 너무 음란하거나 너무 반사회적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란하고 반사회적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히 전문성 있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에 직접 규제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포괄림금조원칙 위반 나왔습니다. 알던 그동안 몇 번 나왔고 또 좀 자주나이라도 몇 번 나왔고 또 우리가 익숙한 판례인데 그 판례 다른 부분을 낸 거예요. 이러면 또 까다롭죠. 확신을 가지고 찍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1번을 다 보니까 1번은 우리가 알겠는데요. 대학의 자율권 기본권인데 모든 기본권 헌법 3표 2항 일반적 법률 위보조항에 대해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잖아요. 대학의 자율성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거 좀 익숙합니다. 그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 못하게 한 거 교육에 안 좋은 극장만 막았어야지 영화만 막았어야지 극장 자체를 막아서 위현났던 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딱 보니까요. 대박인데요. 4번 기출에 안 돌던 걸 내버린 겁니다. 4번 기출에 안 돌던 거 여기에 그러니까 3번 자체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4번 자체가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많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4번이 또 최신 판례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온 지 20년 넘은 판례예요. 2000년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동안 어디서 뭐 하다가 튀어나오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런 게 무섭다고 차라리 최신 판례면 우리가 정리를 해요. 그런데 나온 지 한 20년 넘은 판례가 갑툭 튀어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좀 까다롭긴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 22조 2항이 이게 지적재산권 보호잖아요. 발명가 권리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에게 업으로써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특허권자가 그 특허 발명의 방법에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특허 받아서 생산한 물건입니다. 제품에다 이렇게 딱 표시하는 여기는 없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특허권의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특허 받았어. 내가 신제품 만들었어. 이건 내가 특허 받아서 특허 제 몇 호 잠깐 여러분들 물건 중에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다이소 말고 뭐 딴 데 뭐 가면 특허 추론 받은 겁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그런 거 표시할 권리 특허권의 내용으로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유연합헌도 아니고 일반론이고 이걸 갖다 시험장에서 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추론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12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다 봅니다. 13번 적절한 거 골라라. 계속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다가 이거 잘못 읽어서 1번 찍고 넘어간 사람도 있었겠다. 계속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아무 생각 없이 1번 답 나왔어. 시간 부족에 빨리 넘어가야 돼.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느닷없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적절한 것으로 바뀌었네요. 정답 2번인데 아 2번 기억납니다. 경유차 기억나요? 그 환경부담금 부과한 거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2번 그러니까 이게 실수만 안 하면 답이 딱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실수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고요. 아 1번 기억납니까? 아 제가 최애 판례다. 내가 애정하는 판례다. 그러면서 그 어떤 분이 연세대학교에 자신의 전재산 그 기부학 자필 위원장 그 도장 안 찍고 사인했던 사건 뭐 그러면서 혹시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항의하지 말라고 내가 무서우니까 막 했던 그 판례입니다. 그게 그 재산권 관계되잖아요. 그렇죠? 유언으로 내가 재산 처벌하는 거 그래서 재산권 보호받는 거 아니다. 이거고요. 아 3번 골프장 이야기 기억납니다. 내가 막 그 책에 나란히 판례를 갖다 실어놓고서 제가 조심해라 그랬었잖아요. 이게 골프장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체육지능 국민체육지능 지금 거둔 건 유언났지만 그 재산세 중과세는 합헌 나왔잖아요. 재산세 중과세 합헌 나온 거잖아요. 아 4번도 이거 기억납니다. 이거 4번도 최신 판례도 해당되고 또 우리가 최신 판례에 해당된 것들 기억납니까? 뭐 진도별 뭐거나 동영 뭐고 해서 막 지문 넣어가지고 연습했던 거 그건데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됐을 때 지급 정지하는 거 추가 피해를 맡겨서 일단 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합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번으로 갑니다.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이건 좀 많이 쉽다. 정답 4번입니다. 구치소나 치료감에서 들어가면 국민직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안 해주죠. 합헌 나왔죠. 제가 그래서 이 판례 기억하자고 우스갯소를 했던 거 기억납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준다. 보다구가 좀 안 날 뿐이지. 그래서 국립호텔이라고 부른다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이거 다 생계가 해결돼 버려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생계 해결하라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 판례잖아. 답이 딱 뽑아버리네 이거 1번 이것도 기억난다. 여러분한테 손 들어라 그러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존권적 기본권이 이게 구체적 권리냐 추상적 권리냐 논쟁인데 우리나라 현재는 아무래도 약간 보수적 입장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상적 권리로 본다. 하지만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 이거 굶어죽지 않는 거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급부를 구조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2번 이야기를 딱 보니까요. 2번 이것도 기억난다. 최재생계에 못 미치는 생계급여 했더라도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총괄 수준으로 판단해서 합헌 나왔던 거고요. 3번도 이것도 기억나는데요. 3번도 건강보험료 체납했을 때 보험급여 안 해줘버리죠? 합헌 나왔잖아요. 이거 보험급여 그대로 다 해주면 누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겠어요? 따박따박 안 내지. 연체해버리지. 그래서 이거 합헌 났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정답 3번인데요. 우리 기본서에서는 평등권 쪽이 있었던 판례인데 2010년 그때 나온 판례인데 2010년 그때 당시에는 학교 급식이 외부 업체 위탁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이 급식실을 만들 어떤 돈이 없으면 CJ 같은 외부 업체에다 위탁형을 시켜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평등권 침해 아니다. 4군형의 자유침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있잖아요. 일반 논이 나왔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각자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 논이 나왔는데 여기 좀 나온 지 오래된 판례예요. 이게 2011년인가 그때 나온 판례거든요. 이 판례가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3번이 확실히 답이긴 한데요. 이거랑 약간 해석상 부딪히는 판례가 그 뒤에 나온 게 있거든요. 무슨 국립대 도서관의 어떤 시설 열람실 요구할 권리 이런 걸 교육을 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식적 판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옳은 걸로는 지급은 됩니다. 그래서 세모를 쳐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2번 이야기는 좀 익숙한데요. 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국가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교육권 제한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저거 밤 10시 후에 학원 교수 못 한 게 한 거 얘들 건강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저것도 기억나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 거주지 가까운 데로 뺑뺑이로 추첨시키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 제한 당하잖아요. 그런 제한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가세요. 4번에서 교육에 이게 관한 건데 이게 좀 그동안 기출 돌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신 판례냐 그렇지도 않아요. 나온 지 10년 된 판례거든요. 이런 게 좀 무섭긴 합니다. 물론 3번 답이 보였기 때문에 답은 골랐을 것 같은데 1번도 약간 찝찝하고요. 약간 좀 반대되는 논리의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4번은 그동안 기출 안 들었던 게 나왔는데 교육의 자존성과 전문성의 뜻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존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교육기관이란 학교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의 자유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자유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이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조문에서 헌법 32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 나네요. 학생들은 나는 정시를 해야 돼서 수능 위주 수업을 해주길 바란데 선생님은 탐구 활동이라든지 토론소 붙일 수도 있다. 좀 불만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갑자기 안 좋은 기억 떨어지는 분들 계시겠네요. 나는 정시 파이터인데 정시로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정시 수능 위주로 안 하고 교육의 자존성으로 교육 내용이란 방법에 대한 결정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호 갑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골라라 그런데 4번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이에요. 그런데 그 조문이 이 조문이 그렇게 그동안 기출 나오던 조문은 아닌데 근데 맞췄을 거예요. 왜 헌법 조문 생각하고 헌법 33조 3항에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단체 행동권만 제한 가능했잖아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제한 안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 소스 자체는 소스 자체는 노조법 에서 나왔어요. 노조법 에서 나왔는데 근데 헌법 33조 사망을 딱 생각한다면 치유 방위 산업체 종사 하는데 단체 교섭을 못하게 막았다고 헌법 여긋나잖아요. 그래서 추론으로 아마 맞췄을 겁니다. 추론으로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1번을 보니까 노조도 결사하기 때문에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가 적용됩니다. 근데 설립신고서 발령한 것은 허가 아니다 그랬죠. 허가라는 건 재량이 인정돼야 되는데 법적 요건 갖추면 설립신고서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거 허가제라고 볼 수 없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이거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모 노조 이야기입니다. 정체 결정된 사항 임용권 행사 그래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거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도 아니고 갑자기 헌법 삶삼삼삼삼 이라는 생각나네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 결정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근로조건 향상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안한 거 합헌 나왔던 거 명확성 원칙 위반도 아니었습니다. 합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3번 이야기 이것도 그동안 많이 나오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소한 문장이 나오긴 나는데 일단 4번이 답이니까 넘어갔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3번 자체도 그렇게 익숙한 이야기는 별로 아닐 텐데요. 이 3번도 최신판례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한번 볼게요. 근로자 단체 행동권 집단적 실력 위력 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 재산권 이라든지 이런 경제활동 자유를 현재 침해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 제한이 가능하다. 좀 상식으로 그냥 어 보니까 맞는 말 같아. 그치 남의 기본권 침해하면 안 되지. 너무 이거 중대한 사회적 유해를 가면 제한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4번이 그냥 헌법 종문에서 추론이 돼서 답은 그냥 좀 정답률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문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법관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 공개 재판 으로 바꿔놨네요. 그러니까 이건 공개 재판 헌법 종문에는 나와요. 헌법 21조 1항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워딩 자체로 모르는 거예요. 헌법 21조 1항에 법관에 한 재판 받을 권리 법률 재판 받을 권리 동그라미 1번 2번 붙였던 거 기억나죠? 법률에 의한 재판 을 선포된 비상 겸 선포된 동그라미 1번 2번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이 강의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생각날 거예요. 제가 한번 펴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해서 동그라미 2번 비상 겸 선포된 경우를 겸 선포된 경우에 바꿔 잠깐 겸으로 바꿔놨네. 그럼 이건 제가 적중했다고 말해야 되겠네요. 너무 자기 자랑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군용물 군사시대로 바꾸는 거 조심하르죠. 이건 설마 군용물만 보고 제대로 들어갔네 에이 동그라미 2번을 봤어야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없었다 기억납니까? 판례도 있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저번에 없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공정한 재판으로 바꿔놨네. 치사하다 말장난 진짜 장렬이네. 이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이건 맞네요. 유죄 판결이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다. 확정된다. 무죄로 추정된다. 리얼은 맞고요. 헌법 조문 가지고 참 알뜰하게 냈네요. 이게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외로 이게 박스형 문제라서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쉽게 보이는데요. 정답 1번이잖아요. 바로 이중 배상 금지 기억 납니까? 군인 군무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 정한 전투 훈련 등 지무외 관련된 손해는 법률 정한 보상에 국가 배상 안 됐잖아요. 헌법 27조 29조 이항 가지고 장난 쳐놨네요. 그 다음에 2번 니팔레 기억 나네요. 특수 임무수 행정은 누구냐. 북한 넘어갔다 온 사람이다. 요즘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냐. 서로 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 어디서 근무해서 금방 친해져요. 같이 공도 차고 우리 여학생들은 동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가잖아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이랑 되게 친합니다. 같이 막 공도 차고 군대 이야기도 하고 어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근무하셨어요? 국가균 나 북에 갔다 왔어. 특수임무수행 나중에 알아보면 취사병이야. 아 나 미치겠어. 이게 이 특수임무수행자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랬죠. 그래서 특수임무자 보상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딱 해주면 법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구라고 그랬어요. 당사자가 도기하면 재판상 하회가 성립한 걸로 의제를 했죠. 하지만 이건 하판 나왔어요. 저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국가 배상 심의에 그 배상 결정에 신청이 동의했을 때 그때 재판상위가 성립한 걸로 본 거 유언 나온 거 그 국가 배상 심의는 신뢰할 수 없는 기부에서 그랬고요. 그래서 합헌 나왔습니다. 또 이 판례가 뭐랑 헷갈리냐면 5.18하고 민주화운동 보상에서 정신적 보상 빠졌다고 해가지고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닌데 국가 배상 청구권 침해라는데 이 판례에서는 국가 배상 청구권 침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기억나네요. 국가 배상 공무원은 고위과실이 있어야 되죠. 무과실 책임 규정 안 했죠. 이거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다음 4번 외국인 상호보증 있어야 인정된다. 국가 배상 법 조문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나고요. 그 다음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인데요. 1번 지문이요. 형사보상법 법률 조문 내용인데 그동안 자주 나오던 법률 조문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 정답인가 알아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게 위연나온 판례를 알아 우리가. 불복할 수 없어가지고 위연나온 기억나. 그러면 여기 불복할 수 없는 게 지금 현행 조문 있겠어요? 위연났었는데 그렇게 추론이 되죠. 이 자체는 처음 봤을 거예요. 그동안 기출 안 들던 조문이 나온 거야. 하지만 우리는 판례가 기억나거든. 불복할 수 없어서 위연났는데 그럼 현행법에는 불복할 수 있겠지. 설마 즉시한 거 할 수 없다. 규정 있으면 불복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건 틀렸다. 이렇게 추론이 됐을 거예요. 자 2번을 보니까 헌법 28조 내용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헌법 28조 하면서 피의자 밑줄 피고의 밑줄 구금에다 동그라미 불규처분 밑줄 무죄판결 밑줄 정당 동그라미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 점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3번 3년 5년 요 숫자는 기출해서 좀 잘 뜬다. 3년 5년 기억납니다. 옛날에 1년이어서 한번 위연났어요. 바뀐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무죄판결 받았을 때 소송 비용보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비용보상 청구이라고 하는데 헌법이 안 나오죠. 이거 기본권 안 받죠. 법률상 권리죠. 그래서 저 판례 기억날 것 같은데 옛날에 비용보상 청구 6개월 안에 하도록 좀 짧았더라도 합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국가배상 청구 이나 형사보상 청구 이랑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건 기본권 아니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는데 아 요거 요거 이게 올해 3월달에 나온 판례가 답인데 정답 2번 출생등록 그러면서 요거 요거 조심하자 그랬어요. 출생등록 자체는 받아줘라. 일단 출생등록 우리야지 복지서비스 뭐고 다 받게 된다. 그걸 갖다 출생등록 보다 기억한 건 출생등록 대권리 이거 기본권인데 침해한 거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 판례 다른 부분도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납니까? 남편 아닌 생부의 평등권 침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거 아동의 출생등록 대권리 침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기억나고요. 차라리 최신 판례가 나오면 더 쉽다니까요. 최신 판례는 다 정리하고 들어가 그거 정리 안 하고 들어가는 애들을 일본말로 무대보라 그러지 무대보 다 정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그동안 안 돌던 게 나온 게 그런 게 무섭지 1번을 다 보니까요 기억나네요. 헌법 36조 1항이 이게 원칙 규정이다. 그래서 헌법 36조 1항이 저거였잖아요. 혼인과 가족 생활 개인의 전원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공법이 됐건 사법이 됐건 모든 데에서 어떤 원리로서 적용된다. 그러면서 그 판례 뒷부분에 이 말도 기억나는데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이다. 했던 거 그 판례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가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나죠? 제가 그래서 사실혼을 법률화는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헌법 36조 1항에서 말한 혼인도 사실혼은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되게 떨리더라. 그리고 나중에 혼인신고할 때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느낌이었다. 했던 거 기억납니까? 혼인신고를 하자는 사실혼하고 혼인신고한 법률원을 똑같이 취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상속권 침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번 요것도 기출 좀 돌던 건데 부모가 자녀 이름 지어주는 것의 헌법적 근거가 뭐냐 행복추구권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이다. 자주 좀 보던 거고요. 자 오 다했네 여하튼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는 말고요. 대신 지금 보니까 저거 보일 거예요. 내가 이걸 맞출 수 있는데 왜 틀렸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좀 고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모의고사 볼 때 항상 말씀드렸어요. 맞고 틀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앞으로 공부 방법을 내가 보완해 나갈지 그걸 좀 고민해서 내년 1차는 우리가 꼭 합격하자고요. 화이팅 화이팅